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여자 인기상, 영화부분 여자 인기상을 받으실 유나씨입니다. 빨리! 아주 빨간 드레스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역시 무대의 가운데로 보시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조심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 모여있는 카메라들 봐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멋진 포즈로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박중호 씨, 그리고 수지 씨입니다. 네, 이번에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아주 늦음하고 또 단아한 모습으로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무대 중앙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또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MC 컴퓨터인데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찍으시면서 팔짱을 꼭 끼셨는데요. 이렇게 찰떡 호흡, 이번 무대에서도 자랑해 주시길 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레드카펫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바로 TV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닥터스로 후보에 오르신 박신혜 씨입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안에 원안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예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신혜 씨 오늘 시상식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 제 53회 백상예술대상 성형 촬영은 아이디어로 메세 들어가세요. 신에서는 고맙습니다. 지금 초록색하는 문제에 좋아해 봅시다. ней센 combined Electronic Stream